오늘은 순또3 피트니스니까 안녕하세요 당근조실험실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스마트와치 하나 더 들고 나왔습니다 순또3 피트니스라고 하는 버전인데요 제가 뭐 여러 차례 스마트와치를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순또 스파르탄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샤오미에서 나오는 헬로우인가요? 그 모델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을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스마트와치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애플워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순또 스파르탄 지금 차고 있는 이 모델을 많이 써요 스마트와치가 나오면서 시계가 꽤 많이 필요해 졌어요 그리고 잘 이용을 하고 있고요 애플워치는 정말 좋은 초이스인 건 맞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핸드폰하고 연동성이나 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애플워치의 제일 불편한 요소 중에 하나는 충전을 너무 자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핸드폰과 동일할 정도로 매일 충전하지 않으면 제 기능을 다 쓰기가 너무 힘들 정도예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골프라든지 뭐 이런 운동을 할 경우에는 애플워치로 골프 한 라운딩 돌기가 좀 버거워요 GPS를 키고 뭐 이렇게 옵션을 키게 되면 라운드 돌다가 도중에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이런 용도로 쓰기 좋은 시계가 뭐 있을까 막 찾아보다가 제가 선택했던 게 바로 순또에서 나온 스파르탄이에요 물론 그전에는 가민에서 나온 비보 스마트인가 그 모델도 써봤는데 가민 것도 꽤 괜찮았어요 어플리케이션 연동성도 좋고 수면 추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 요런 것들 체크하는 기능들이 상당히 마음에 들긴 했는데 가민은 국내에서 좀 비싼 편입니다 해외 버전을 구하고 싶어서 구하더라도 한글이 전혀 지원되지 않아요 그래서 국내 정식 발매 버전만 구입을 해야 되고 국내 정식 발매 버전은 딜러사가 여러 개인 관계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할인도 그렇게 많이 안 해주고 그 다음에 가격도 생각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편이에요 한글 정식 버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뒤지다 결국엔 순또을 찾았었어요 순또은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업체가 한 곳이 있고 그 업체에서 몇 번 체험 행사를 참여해 봤더니 내구성이나 제품이 좋아서 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순또의 약간의 매니아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전에 주변 사람들 통해서 순또라는 브랜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차기에는 좀 너무 크고 불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실제로 선택해 본 적은 최근 들었습니다 최근 스마트 왓츠가 나오고 나서 써보니까 일단 내구성도 좋고요 그 다음에 AS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국내에서 꽤 잘 진행되기 때문에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더 장만을 했는데요 이건 저를 위해서 장만한 건 아니고요 저희 누나를 위해서 누나 생일선물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누나가 요즘 최근에 야외 달리기 라든지 요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운동에 필요한 스마트 왓츠가 좀 필요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고른 모델이 바로 이겁니다 순또에서 나온 순또3 피트니스 저는 쿠퍼 버전을 구매를 했는데요 뭐 색깔이나 디자인은 다양하게 고를 만한 건 없어요 그래도 뭐 민트색도 있고 예쁜 모델들이 좀 있긴 하는데 누나에게는 요게 조금 어울리지 않을까 라고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잠깐 뜯어볼까요 우선 보증서가 밖에 껴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구매 날짜랑 요런 것들을 요렇게 찍어서 넣어 놓은 거 같아요 오늘 막 택배로 도착을 했는데 요렇게 되어 있고요 보증서가 있고 그 다음에 케이스는 되게 심플한 편이에요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열면 시계가 나옵니다 아 쿠퍼를 선택하길 되게 잘 했네요 생각보다 예쁜데요 톤도 그렇고 피트니스라서 그런지 줄도 생각보다 단순하구요 자 일단 시계는 여기다 놔두고요 그리고 충전용 케이블이 있어요 순도는 요 케이블을 많이 써요 4 접점이 되어 있는 요렇게 집게식으로 물리는 요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걸 쓰고 있네요 그리고 매뉴얼 안전 사용방법 그 다음에 워런티 요렇게 되어 있네요 구성은 단순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왜 요 모델을 선택했냐면 첫 번째는 가격이에요 가격적인 면에서 스마트워치가 대부분 비싼 편이에요 물론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던 헬로우나 요런 제품들은 비교적 저렴하죠 그리고 뭐 안정성이나 이런 면에서 꽤 괜찮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서반 그 저희 아버님이 쓰고 계신데 지금 생각보다 꽤 잘 만들어진 제품인건 맞습니다 구글도 쓰고 있구요 그런데 내구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조금 그 격렬한 스포츠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순도 아니면 가민에서 나온 그 뭐죠 아 이름이 잘 기억이 안나서 어 가민도 물론 꽤 괜찮은 모델인건 맞습니다 가민 최근에 버전은 제가 많이 안 써봐서 자세히 설명드릴 순 없지만 가민도 예전에 써본 경험에 의하면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작동이나 이런 면에서도 안정적으로 꽤 잘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순도가 그거에 비해서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도를 먼저 선택을 했구요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이 스파르탄도 한번 AS를 받은 적이 있어요 충격을 좀 세게 받았더니 이 부분 힌지 부분이 부러졌었어요 근데 국내에서 AS 요청을 했더니 아주 깔끔하게 하우징을 교체해 가지고 와서 생각보다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순도가 좋겠다 라고 판단을 내려서 결정을 했구요 러너들한테는 시계가 너무 무겁거나 불편한 것들은 별로 좋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좀 가벼우면서도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한 모델이 바로 이거입니다 순도3 피트니스 얘는 일단 gps가 내장되어 있지는 않아요 gps가 내장되어 있지 않으면 몇 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터리 사용량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사이즈나 무게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심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gps를 쓰고 싶으면 얘 자체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핸드폰이랑 같이 가지고 가게 되면 핸드폰 연동을 통해서 gps가 작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gps가 없으면 배터리가 덜 들어야 되는데 핸드폰이랑 연동하면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 개소리야 핸드폰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배터리를 많이 써서 뭐 근데 그것까지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gps가 안 들어가게 되면 일단 제품의 가격이 많이 저렴해집니다 이 모델도 생각보다 저렴한 편이에요 방수에 있어서 만큼 순또가 아마 제가 보기엔 갑 중에 갑이 아닐까 다이빙컴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든 경험도 있고 그리고 뭐 나침판이나 여러가지 기술적인 면에서 그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모양을 좀 보면요 뭐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쿠퍼로 링이 있고 그 다음에 버튼은 총 다섯 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뒷면에는 요렇게 되어 있고 스트립은 생각보다 보들보들한 형태에요 이 순또가 이 스트립은 정말로 부드럽고 편해요 뭐 물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갔을 때도 그렇게 거부감이 느껴지거나 불편하지 않은 편입니다 대신에 조금 아쉬운 거는 줄에 대한 수명은 아주 길진 않아요 줄에 문제가 생기면 줄만 교환할 수 있고 순또는 생각보다 줄이 다양하게 오랫동안 똑같은 사이즈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계속 호환성을 유지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피트니스 모델은 줄도 교환하기가 참 쉽게 되어 있어요 요 밑에 요렇게 레버가 되어 있어서 요걸 당겨서 잡아 빼면 빠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스파르타이나 다른 형태는 이제 육광나사나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돌리게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있어요 순또의 고유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부분이 바로 GPS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GPS가 없는 모델이니까 그걸 제외하고 좀 더 가볍고 심플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뒷쪽면은 라운딩이 돼 있어서요 생각보다 착용했을 때 손목에 달라붙거나 이런 느낌들이 별로 없어요 순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저도 저는 이제 금속 알러지가 있어서 뒷판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불편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요게 일자로 완전히 밋밋할 경우에는 이렇게 손에 달라붙는 그런 느낌들이 싫어서 시계를 좀 꺼리게 되는데 얘는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가운데 물론 이제 그 심 밖에 측정하는 부분이 약간 붙는 느낌이 들 때가 있긴 해요 근데 그것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 한번 연결을 해 볼까요 처음에 시계를 키기 위해서는 일단 이 잭을 한번 연결해야 돼요 전원 버튼이 따로 없기 때문에 네 디리릭 하면서 켜졌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닐 한 번만 살짝 잠깐 벗겨서 한번 볼게요 어 언어를 고르게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한국어가 기본으로 들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구매를 해도 한글이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프로파일 정리가 나오네요 요건 저희 누나 거니까 누나 거로 세팅을 해 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아주 세세한 디테일의 데이터들을 만들어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내가 테니스를 쳤는데 뭐 스트록을 몇 번 했고 이런 정보까지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로 써본 기능 중에서는 골프나 이런 일종의 걷기 운동이죠 걷기 운동하게 되면 위치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계속 추적이 되고요 소모한 칼로리나 이런 것들 정리가 잘 되고요 수영은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수영은 내가 랩타임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스트로그로 했고 어떻게 돌아오는지 어느 정도 정밀한지는 제가 직접 정밀도를 측정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아 내가 오늘 좀 열심히 운동했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것들을 지표로 알려주니까 상당히 도움이 됐고요 달리기나 혹은 뭐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정밀하게 잘 작동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운동에 최적화되어 있는 스마트와치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두 브랜드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하나는 순도, 하나는 가밍 이 두 브랜드가 아마 운동에는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스마트와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등산을 하거나 트래킹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정밀한 GPS 까지는 크게 필요가 없으실 거예요 정밀한 GPS가 들어가는 모델일 경우에는 일단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비싸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를 생각보다 많이 소모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도시에서 실내 운동이나 혹은 야외 운동이라도 가까운 산책로 정도라면 조금 저렴한 모델 혹은 GPS가 있더라도 조금 간단하게 작동되는 그런 모델로 선택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사용 시간을 꼭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GPS 사용했을 때 몇 시간 GPS의 정밀도를 조절할 수 있는 모델들도 나와요 정밀도를 조절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배터리를 많이 먹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밀도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델 있는 제품들을 선택해 주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순또가 약간 더 어드밴테이지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순또는 GPS를 여러 개의 위성으로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오지나 길찾기 힘든 그런 활동들을 하신다 그러면 순또의 하이엔드 모델들을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순또3 피트니스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간단하게 운동에 대한 거고 오픈박스로써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더 좋은 시계를 가지고 한번 나올게요 시계도 저에겐 재밌는 분야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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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